오늘 왜 이렇게 이기다 졌다 이기다 졌다 반복하지? 이제 이기는 시간인가요? 아까 졌다가 그 다음에 이기고 이번엔 두판 졌으니까 이제 이기는 차례 좋았어 어 하이 안녕하세요 원 원 오른발 와 움직임이 근데 너무 좋아 하단 걸어주고요 또 걸어야지 형님 왜 일단 납도하고 시작하자 아 아 아 그만하세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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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콤보가 아닌데 실수했다 저까지 가면 죽는데 살려줘요 어우 잘 때렸다 제길 화이트 앉아 있다가 욕을 앉아 있다가 욕을 후 후 하 후 후 음 하 하단 걸어 두 번 걸어 세 번 안 걸어 오케이 띠용 슈루 형님 그렇지 걸렸다 걸 걸렸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아 왜 이렇게 말아 후 후 후 후 응 안 맞고 후 후 후 야 좋았어 후 다 빨리지 않았어 아직 아직 기회는 안 있다 슈루 룩 슈루 나이스 원 투 쓰리 툭 아하 이걸로 안되는구나 까먹었어 아쓰용 오오 위험했죠 로하이 아 예측했지 아 역시 로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짬바이트 구조룡 설문 베이크 나이스 기획해 칼툭으로 오우 감사 만남 감사 프린스로 시청 감사합니다 서우서우 아 진짜 뻥발 카운터 오우 오우 무서워요 오우 무서워요 어후 체력좀 채우자 체력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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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자 체력좀 채우고 체력좀 채우고 빠블레이드 위험해요 무서워요 풀어 풀어 아우 안풀렴 진짜 아까부터 상단 안 돼 어 아 화련 오우 이겼대 젠력 아 감사합니다 오우 체력